큰 불은 잠잠해지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완전히 마무리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변화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너무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좀 사료가 되고 안녕하세요 한해TV의 부정부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구근 관련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백신이 개발이 돼서 지금 맞고 있잖아요 이제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정말 코로나가 사라지는 걸까 완전히 종결이 되는가 봉수도 받아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큰 불은 잠잠해지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완전히 마무리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부작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덧나거나 다른 악재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체질에 있어가지고 좀 약이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일 것 같고 백신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맞았다 하더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쯤 가을쯤 겨울쯤 돼가지고 세상에는 아마 중국에서 한 번도 이게 변이를 일으킬 거다라는 공수를 주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에 저항하는 코로나 항체가 한 번 더 생겨서 이 백신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백신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2차 백신 또 3차 백신까지 한 3차까지는 가야지만이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1차 백신을 이렇게 맞은 거로는 향체를 좀 길러내서 저항을 한다뿐 이제 코로나가 계속 변화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너무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좀 사료가 되고 뭐 그거야 뭐 이제 나라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1차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맞았다고 해서 좀 안심하면은 어 이게 2차 백신을 개발하는데 또 늦춰져서 또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백신이 이제 완료돼서 다 보급이 되더라도 변화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국민들의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수 경계가 도는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서 힘든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좀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